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재용 씨 문제니까 그렇다고 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19개 혐의를 걸었더구먼요. 그러니까 19개 혐의에 7년간 이재용 씨가 이제 시달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5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로 시달린 거 아닙니까. 소송을 여러분들 한 2, 3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피폐해지거든요. 돈도 돈이 들고. 이재용 씨 아마 돈이 많으니까 좀 나았을 건데 양승태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송 비용되는 것도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냥 사람을 그냥 관역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이 악랄하잖아요. 옛날에 포에블로 선장이 미국에 풀려가 내려갈 때 여러분들 남북한이 다 크루얼 잔인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정치 검사들이 그냥 관역을 설정해 가지고 저 인간을 그냥 감방에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나는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냥 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법 기술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아슬아슬한 겁니까. 멀쩡한 사람도 뭡니까. 죄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소송을 당해보니까 죄를 계속 만들 두고 면요.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걸 또 변호하려면 옛날 자료를 다 동원해야 되고 또 변호사를 여러분들 고용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검사들이야 봉급이 나오니까 한 놈을 택해가 여러분들 때리면 그냥 때릴 수가 있지만 민간인들은 자기가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게 변제를 대부분 받지 못하고 그런데 변제를 또 받으려면 공권력을 향해가 또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19개 플러스 47개가 이재용 회장이나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끈에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나라가 개인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이 뭡니까. 개인을 그냥 감방에 쳐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번에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뭐죠.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행사범으로 이름들 감방에 넣겠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참 키가 찬 거죠.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재용 7년간 시달린 겁니다. 그러니 107차례 재판이 열렸고 그 가운데 11차례는 해외 그런 방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면제를 받았는데 96번 법정 출석을 한 거란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뭡니까. 검사들이 상고하겠죠. 양성태 전 대법원장 이번에 또 검찰이 상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소했던 사람은 미안하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한테는 봉급 나오는 것이고 저놈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죄를 만들어 가지고 때려잡는 겁니다. 참 제가 내일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 21세기한테가 나라가 선진화된다는 것은 개인의 인권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박정재 부장판사가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검찰 기소의회 1252일 3년 5개월 이재용 회장에 적용된 19개 혐의 모두 무죄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그냥 권력이라는 것이 겁나네요. 2016년 국정농당 사태부터 시작해서 7년간 시달렸고 353일을 수감했네요. 이재용 회장이. 집행유예 석방 207일간 재수감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가석방 2020년 광복절 특사 그래도 뭐 이 양반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은 나았겠지만 개인이 이렇게 당하면 그냥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여름 탄핵 때 집어넣을 때 기무사령관 같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시달렸으면 죽었겠습니까 이런 검사들이 지금 정치권력의 전면에 다 나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도 신기하게 안 보여요 저 사람들은 있는 죄는 부풀릴 수가 있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있는 죄도 없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건데 왜 본인들이 기소독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몰아쳐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나근혜님 말씀 잘했네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이름도 두드리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 이번에 양성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100% 무죄에 결국 항소한 검찰 2월 2일 날 검찰이 또 항소를 했네요. 특수부 검사 30명이 8개월에 걸쳐 전직 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했고 양성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a4용지 500쪽짜리 책 350건 분량의 기록을 내면서 트럭 기소라는 말도 나왔다. 이 중심에 한동훈 씨가 있고 윤 대통령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꽃가마를 타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하기에 이재명 씨도가 되는 것보다 좀 나았지만 나라가 참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개인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법의 지배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 그냥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원하면 누구든지 감방을 쳐넣을 수 있고 몇 년간 소송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분들 탄핵 그런 전국에 수백 명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이러면 심하게 이러면 덜 갈고 있으면 사람이 죽었겠냐 남북한이 다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민족의 섭성이라는 것은 한 역사학을 하신 분이 그런 정언을 한 것 오래 기억에 남는데 한 민족의 섭성이라는 것은 마치 용수철과 같아서 용수철을 일정 기간 누를 수가 있지만 영원히 누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수철을 그냥 손을 냈는 순간 그 소위 그 민족의 잘못된 섭성을 누르는 데는 수십 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그냥 뭐냐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오송님 말씀처럼 조선주 사화의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서 민족의 원형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섭벽 섭성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섭성이나 섭벽이라는 것이 참 변경되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조선주에서 안 났으니까 사약까지는 안 먹이니까 그걸 다행으로 여기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약은 안 주지 않습니까 감빵은 쳐넣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